5.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버릇을 통해 귀인을 끌어당기고 운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얻습니다 사소한 말버릇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공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을까요? 책 성공 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 이런 내용은 자기 개발서나 커뮤니케이션 책에는 반드시 나온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좋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실천해 보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 하지 못한다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어젯밤 11시 반에 ABC 상사에서 클레임 전화가 와서 정말로 곤란했어요 열심히 설명했더니 일단 납득한 것 같기는 한데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동료는 이 대화 속에서 두 가지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늦은 시각까지 일을 했다는 사실과 ABC 상사와 교섭을 잘 해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인정받고 싶어서 꺼낸 말이다 이때 당신은 땡땡씨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하셨네요 땡땡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하면 상당히 호감도가 올라간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란 꽤 힘들다 왜 그럴까? 상대의 행동이 힘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어필하고 싶어지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은 상대를 칭찬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도 칭찬받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본심으로 대답했을 경우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까? 그러셨군요 ABC 상사는 밤늦게 전화를 걸어올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저는 밤 12시에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이래서는 상대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자신이 더 대단하다고 어필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 대화에서 또 한 가지 ABC 상사와의 교섭을 잘 진행한 것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다 땡땡씨 그 벽창호 같은 땡땡 부장님을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역시 대단하네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좀처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땡땡 부장님은 무섭죠 저도 설득하는데 늘 고생해요 라고 자신의 고생을 덮어 씌우고 만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내가 영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영업회의에서 변명하는 부하의 발언을 자르고 화를 냈던 시기에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다 방식을 바꿔 부하의 발언에 그랬구나 그렇군 같은 이해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더니 변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영업 실적도 좋아졌다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은 대화의 주역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 대화의 주역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상대가 말하고 싶은 핵심을 파악하여 반응하면 적확하게 칭찬할 수 있다 칭찬은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상대는 기뻐한다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고통만 뛰어넘는다면 칭찬하는 것은 간단하다 또한 상대가 기뻐해 주고 만족해 주는데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남보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돈도 시간도 들지 않고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 책에서도 반드시 추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신의 인정 욕구를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재미있을 것 같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대로의 인간이 된다 이것은 제임스 알렌의 저서 위대한 생각의 힘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지금 나의 모습은 1년 전, 5년 전에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현실화된 것이다 조금 뜻밖으로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회사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한탄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말로 표현된다 말이 생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뇌에 전달하고 뇌는 전달받은 모습의 인간이 되려고 한다 물론 표면으로 생각하는 의식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무의식에서는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 하는 말버릇이 돈, 커뮤니케이션, 출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는 말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 감사 등을 표현하는 말이다 운이 나빠지는 말도 알 수 있다 원망, 증오, 질투 등을 표현하는 말이다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운을 떨어뜨리는 말로 바쁘다가 있다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평소에 바쁘다를 연발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자신을 더욱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들어 있다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 곁에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운은 떨어진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두세 배나 되는 시간을 일이나 취미를 하며 보내고 있지만 재미있다 혹은 즐겁다는 말을 해도 바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바쁘다는 말을 듣는 주위 사람은 좋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상대방에 비해 자신이 한가하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을 올리는 말은 재미있을 것 같다이다 재미있을 것 같다는 호기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인간의 본능에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다 이 호기심은 운을 올리는 주요한 키워드다 리스크가 있거나 고생을 동반하는 일이라고 해도 호기심은 리스크나 고생을 문제 삼지 않는 에너지로 바뀐다 호기심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본능이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지인 중에 40세의 금융회사 직원이 있다 그는 호기심이 행운을 끌어들인다는 내 말을 듣고 바로 영어회와 상급반에 다니기 시작했다 원래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업무에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깝게 실력을 썩히고 있었다 하지만 상급반에 다니면서부터는 영어회와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어로 진행하는 토론 교실에도 참가하여 세계에서 모인 이야기 달인들의 모습에 자극을 받아 더욱 높은 수준의 화수를 익혔다 지난해 세계대회 우승자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회사에 매달려 있던 자신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 서클 활동으로 교우 범위를 넓히고 영어회와도 이야기하는 영어에서 들려주는 영어로 바꿔갔다 얼마 전에 그와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서클에 참가하기 전과 비교해서 얼굴 표정에 자신감이 넘쳤다 회사에 장례성이 없다고 불평하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3개월 후에 영어 토론 대회에 나갈 예정이라는 것과 영어회화 교실에서 알게 된 동료와 함께 책을 낼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재미있을 것 같다 좀 더 알고 싶다 흥미롭다 이런 작은 호기심의 싹을 무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기만 해도 운은 올라간다 호기심은 행운을 끌어들인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한껏 펼쳐보자 침묵한다 평소에 이야기를 잘하는 편인가 아니면 듣기를 잘하는 편인가 운이 좋은 사람은 그다지 많이 떠들지 않는다 운이라는 관점에서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간다 말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도 현명해 보인다 구약성서 솔로몬의 말 웅변은 은 침묵은 금 토머스 칼라일 자신의 연설에 후회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침묵에 후회한 일은 없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일본에도 말하지 않는 것이 꽃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정치가가 반대 정당으로부터 과거의 발언에 대해 공격받는 광경을 보면 역시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주변 환경과 사회적인 위치는 변화한다 현재는 서로 이해하고 사이가 좋은 상대에게 땡땡씨는 조금 껄끄러워라고 말했을 경우를 상상해 보자 나중에 땡땡씨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는 자리에 갈 가능성도 있고 동료가 언제 자신을 적대시 할지도 모른다 가볍게 말을 하면 그것이 확정 사실이 되어 나중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해도 틀림없다 또한 그런 녀석이랑 만나는 것은 불쾌하다 이렇게 급여가 적은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발언은 자제하자 운이 좋은 사람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말에는 강한 힘이 있어서 사람에게 쉽게 상처 줄 수도 있다 당신이 한 말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인격이 그런 자리에서 정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그 말을 해도 좋을지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배려가 당신을 도와준다 인간은 이야기하지 않아서 후회하기보다 지나치게 떠들어서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 다만 운이 좋은 사람의 대부분은 사교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격이 없는 자리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밝은 대화를 즐기거나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모두에게 기운이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교성은 훌륭하고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방침에 의견을 내거나 누군가가 좋다거나 싫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발언은 상대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데다 비판한 사람과 이후에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침묵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의무에서 해방되는 이점도 있다 사람은 한 번 선언하면 그것을 입증하는 행동을 강요받는다 예를 들어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고 선언하고 나면 손절할 수 없어지거나 연인의 좋은 점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형편없는 남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다른 사람이 한 마리 신경 쓰여서 헤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말에 속박되지 않고 그때그때 바꿔갈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은 듣기를 잘한다 혼자만 너무 떠들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을 포함해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많은 사람이 괜한 말을 입에서 꺼내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밝고 사교적인 대화를 즐기면서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입에 담지 않는 분별력이야말로 당신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까지 성공 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의 본문 1부였습니다 말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느끼는 글이었습니다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그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배려 바쁘다 보다는 재미있겠다 사교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안 좋은 말을 입에 담지 않는 태도가 운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말버릇의 변화를 통해 그들처럼 운을 끌어당기는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